안녕하세요 오늘 또 터키 구워요 이거 엄청난 크기네 이게 8킬로짜리래요 이거 뭐 하는거에요 지금? 거기다가 레몬 버터를 발라줍니다 아까 레몬즙이랑 버터를 섞은거에요 이야 엄청 크다 이거 스톱핑 안에 벌써 다 들어가 있는거라서 섬세한 터치가 필요한 터키 터키 팬이 따로 사야되는데 안샀어요 싸구려 외견이라서 너무 기름때기가 많대요 그냥 커버만 하면 되지 뭐 이거는 처음 본데 이 브랜드는 너무 기름기 심하다 크리스마스 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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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남편이 온 그레이비를 남편표 그레이비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칠면조 목을 넣고서 끓이는 거예요 육수를 끓여서 그레이비를 만들고 있어요 온도가 왜 또 돼야 되지? 174? 164? 154, I'm going to take it out of 155 to 160 왜? It dries out 음 음 음 오 그레이비를 맛있게 색깔이 오 다시 또 들어갑니다 내가 떨어뜨리면 바이러가겠다 오 오 이거 뭐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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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그건 뭐야? 치즈볼이야? 아, 라이스볼 그거. 아, 라이스볼 그거. 와, 이거 뭐야? 쌀 그린 그거? 그거 괜찮던데 어째 내가 가림 줬어? 어. 오. 오, 알았어, 알았어. 맛있어 닭발, 어우 맛있겠다 뭐하세요? 이제 어, 이거 안했네 오, 우리 신나 보러 우리 신나 보러 신나 보러 음 크리스마스라 애들 줄 선물 남편이 싸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선물보단 케이크 하나여도 정말 행복했던 크리스마스였는데 정말 행복했던 크리스마스였는데 선물이 뭐가 많네요 마리오 오 뭐야 닌자국 헉 마인크래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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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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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 버튼이 너무 빈 네, 이 버튼이 너무 빈어요 네, 이는 당연히 치즈들. 이는 당연히 치즈들. 이는 당연히 치즈들. 이거 뭐 보다 쥐가라? 응? 이는... 봐봐, 봐봐. 나이스. 클레어, 뭐야 또? 한글 점검에 넣을 때 이 영상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은 무엇인가요? 이 영상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와우! 진짜 봐봐? 응, 아니 엄마 못 봤는데 티비에서 산타가 온다고 하더라고 와우! 가미, 우리 산타 봐! 산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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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내가 마이카과 함께 해볼 수 있는 것 같아 산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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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. 산타 아베가 봐, 어? 산타 아베가 왔다 갔어. 산타 아베가 왔다 갔어. 산타 아베가 오는 날에 오릅니다. 응 한자, 한자, 한자 솔직히 못하다고 캘리카? 아, 이거 진짜 잘해 그럼, 뭐야? 어, 어, 어 됐어 그게 뭐야? 토이 토이 시스 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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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이